한글자막 by 한효정 잘났다고 못났다고 누가 밝혔냐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지대 달콤한 흐름 하나 중에 우리만 남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리다 수리라 아라리라 나두다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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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동 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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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동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한 번 왔다 다른 인생 멋지게 살아보세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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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동 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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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동 장난 사람 못난 사람 따로 있노냐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지대 백지장도 만들면 가볍다는데 세상짜리 물건을 함께 사가봐 아리 남순이라 아라리라 나두다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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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동 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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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동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한 번 왔다 다른 인생 멋지게 살아보세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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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이 마치 제이